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구두미인가? 구두미포구? 네 근처거든요 저 뒤에 보시는 건 섭섬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카페랑 여기 뭐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숲속의 카페 라면도 팔고 뭐 뭐도 팔고 많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예쁘죠? 여러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 와 진짜 너무 예쁘네 아까 말씀드린 섭섬 섭섬 섭섬을 여기서 진짜 볼 수 있다면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예쁘죠? 반짝반짝 거리면서 저 섭섬 보는 거 봐 와 너무 예쁘지 않나? 와 대박 대박 와 대박 진짜 예쁘죠? 역시 이게 뭐냐 이게 저 힐링이지 여러분들 이게 힐링이지 이게 힐링이지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야 멋있다 와 대박 와 대박 아 맛있다 미역국 병원가서 주사 두개 맞고 여기도 맞고 아프더라 아 주사 맞고 회사님 서기포 같으니까 어묵 맛있죠? 어묵 맛있죠? 배추 큰 거 갖고 왔어요? 응 납작이 완전 커 그걸로 국 끓이면 되겠다 된장국 끓여야겠네 딱 먹으면 되겠네 이거 우동 맛있어 요즘에 어디 안나가죠? 주간보 응 어라매 체육관도 안가 체육관 내일 간대는가 내일 간대는가 온거야 내일 수요일인게 응 가는 맛 딱 딱 딱 이번 고기 식사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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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배추를 두개 갖고와서 하나도 갖고있니 여기 어르신도 드시오 드셔도 될 거 아니에요? 갑자기 쓰나 난 아사 안 가든 가든 했을때 두개 터라준가 뭐 마당에 아들이 숨은 것과 응 아니면 감가라 씨 있다네 다 갈면 아들 넓이들 다 제가 매일 토다르네 그 마당이 뭐 심어? 그 마당 크기도 안해요 그냥 큰 것도 안 돼 밀간밭 밖에 없는데 밀간밭 만들어보고 안 돼 우리 우원파보다 차다 그리 작지 밀간밭에는 나중에 거기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밀간밭도 다 파랄까? 정말로 가지 못한 밭으로 풀어야 되네 두개와 탈사라면서 손지도 안다고 아들의 밭을 다 풀어야 된다고? 아들도 다 버텨그네 앵간에 못해줘요? 제 아들 맨조이 더운 다 타는 거 싫어 썰고 풀어야 돼 그니까 그냥 서희 왔다 갔다 형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도 그냥 할 사람 없다네 그 집도 팔고 그쪽에 물건도 그냥 물건도 다 팔고 이제 차있다 이제 할 사람 없어서 그 안 꾸미고 그냥 아니야 그 집도 이제 폐가 돼 큰게 폐가 사람 안 사는 폐가 사람 안 사는 폐가 눈이 안 눌러댔는데 아무도 그 안 꾸미고 그 안 꾸미고 까지도 않냐 놀래갈 수 없다 자 아멘